제13회 전주 MBC 라이온스 봉사대상 시상식이 전주 MBC 공개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올해 봉사대상에는 사회봉사 부문의 전국장애인복지관과 조수키 씨, 효율 부문의 고광삼 씨, 공익 부문의 국인숙 씨와 조경주 씨, 다문화 부문의 오리아스 루시아 네이레 씨와 SLIU 오르퀴라스 씨가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는 하재관 라이온스 총재 등 라이온스 회원과 도내 각계 인사, 기관장 등 500여 명이 찾아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나눔과 봉사 정신을 되새겼습니다.